26만 7천 3백 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 은, 은 동산은 2007년 6월 18일 설립되었으며 교보 7호 기업인 수목적과 2020년 4월 9일 합병 등기일 합병을 완료한 후 사명을 나인테크로 변경한 법률상 존속회사인 교보 7호 기업인 수목적은 2017년 3월 22일 설립됨 동산은 2차전지 분야의 공정기술, 라미, 스태킹 및 IT산업 분야의 초고정밀 얼라인 기술 및 특수 이송 시스템 기술을 적용한 공정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장비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2020년 4월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2018년 2차전지 스태킹 및 라미네이팅 장비의 납품을 시작하여 사업 영역을 다각화 2차전지 장비의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 솔루션임 대시 디스플레이 장비로는 워트 스테이션 장비와 진공 슬래시 엔 두 장비, 이송 장비를 생산하며 주요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와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 드림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의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두 차전지 장비의 공급 호조와 함께 신규 자회사인 탈로스의 편입 효과 등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신장 대시 양호한 외형 성장에 힘입어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발생 및 법인세 비용 반영 등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LG에너지 솔루션 향 두 차전지 장비의 공급 물량 확대와 반도체, 수소탱크 등 신사업의 매출 가시화, 탈로스의 방위용 배터리팩 수요 증가 등을 통해 외형 성장세 지속될 듯 2023년 6월 28일 기준 장마감 나인테크의 시가 총액은 1,31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나인테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03위 입니다. 나인테크의 상장 주식 수는 4,033만 4,345주 입니다. 나인테크의 액면가는 1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나인테크의 퍼은 n-a배 이고 추정 퍼은 n-a배 이며 동종업계 퍼은 61.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670.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4.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 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4.67배 700원 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0 만점의 n-a 이며 목표주가는 n-a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번지억원, 마이너스 76억원, 52억원 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억원, 마이너스 59억원, 4억원 입니다. 나인테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96번지 11%이고 유보율은 481.87% 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 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 입니다. 평범한 종목 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0-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6.97이며 전일 대비해서 7.17-0.8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인테크의 재물을 보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